잠시만요 정말 맛있어 제가게ığı 지 Craig 한 가지 초길이 오는 곳 남을 한 명이 첫 번째 concert 제가 정말 하다보니 인천에 있는 거 이승까지 다 입는 곳 그리고 안 입은 곳 약간 지금 있었는데요? 오늘의 도착! 아 이거를... 이걸 사다 보이시죠? 뭐? 지금 고기는 먹었죠? 네, 고기는 먹었죠? 어, 여긴 너무 일렁하네 고기 좀 봐 진짜 고기 좀 봐 고기 좀 봐 방금 전화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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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다 대신 주기가 많아. 밥국수 먹으러 왔어요. 대기 열두 팀. 덕분에 냉장고기가 긁어낸 수 있고. 꼭 배우고 싶다. 다음엔 Waa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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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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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 고기 눈기나는 거 봐. abe에 해석한 것 같다. 접시에 많이 강의네. 아 초딩 진짜 내꺼다니기 꾸준해 야 이것도 잘했어 냅다 빨빼라 아 초딩이다 미치겠네 서른살이네 한잔 먹을게 오 맛있어 고생찬 맛은 아닌데 맛있어 고생찬 맛은 아닌데 고생찬 맛은 아닌데 나 진짜 생일하고 싶어요 나 하잖아 나 하잖아 고생찬 맛은 아닌데 고생찬 맛은 아닌데 고생찬 맛은 아닌데 와우! 시스템! 지금은 걸어서 첨성대를 갈 거예요. 저희는 밥을 먹고 여기 앞에 꽃밭이 있길래 꽃밭에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근데 이것도 코스모스인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색깔만 다른 거 아니야? 진짜 예쁘다. 미쳤다. 안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돼? 길이 있네?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꽃일까? 진짜 싫다. 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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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젤라또를 갈래? 일단 땀을 좀 식히려고 젤라또를 먹고 첨성대 보러 갈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먹을래. 솔티드. 녹차랑 레몬샤베트. 솔티드랑 녹차랑 레몬샤베트. 녹차 안 좋아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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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맛이 안 돼? 진짜 저런 거 타는 거야. 뭐? 엄청 차. 어? 앵. 앵. 형님 보면 진짜 밑에 안 보여요. 저거 타는 대령원 데려다 주면 타러 가자. 얼만데? 모르겠다. 아싸. 여기에서 찍으면 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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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찍으면 되겠는데? 네. 아. 아. 다행히 가고 싶어 다행히 가고 싶어 다행히 가고 싶어 다행히 가고 싶어 대단하다 아 니 아까 사진 찍을 거 찍을 거 진짜 개 웃겼는데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 커플 많이 있다 한놈만 걸려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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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경주대릉원 천마총 저기 그거 있다 6번이 포토존이네 6번? 내 눈에만 안 보여? 여기 여기 6번 그럼 일로 가야겠는데? 그래 일로 갈래? 일로 돌자 길이 너무 예쁘잖아 여기 처음 오는 거 같은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칼로장 보인다 사이즈가 다르네 이때까지 길거리에서 보던 무덤이랑 이때까지 길거리에서 보던 무덤이랑 맞지? 사이즈가 다른데? 아 저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우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그냥 그림이야 야 기다릴만 하잖아 소금 기다려야지 진짜 잘 봐 지금 손 찍고 있어요 아트 나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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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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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너무 힘들어 진짜 당황 너무 힘들어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지? 음 아빠 아 그 코스마스 같아서 아 됐다 됐다 짠 저희는 이제 좀 쉬다가 고기를 먹으러 갈거에요 고기를 먹으러 갈거에요 호텔에서 먹으려고 호주잔 살거에요 여기 약간 외국 같아 맞지? 호텔에서 먹으려고 호주잔 살거에요 여기 약간 외국 같아 맞지? 안녕하세요 아까 포장전화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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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애기야 귀여워 귀여워 가까이 가면 도망갈거 같긴 한데 뭔가 눈빛이 약간 너무 귀여워 아까 들어간 애가 엄만가? 좀 크던데 근데 걔들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귀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찔거야? 어디 찔거야? 어디 찔거야? 아이악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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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씻는거 씻는거 아 둘 둘 따로가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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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라 신대가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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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녕 살 거 같나? 너무 편해 고기 먹었으면 짜증 났을 거 같은데 기다렸으면 저 진짜 기념 안 되네 잘 참았다 아니 그런데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나는 그냥 힘들긴 했지 기분이 나쁜 거 아닌데 그냥 이러고 싶지 않은데 누가 한 대 치면은 지랄할 것 같았나 아니 니 이미 했다 자전거 타고 가더나 아니 걔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그렇게 타면 안되지 다칠 뻔했잖아 맞지? 솔직히 아니 근데 위협 받은건데 애가 좀 깔끔하게 사과를 했어 아 걔가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했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타면 안돼 이렇게 하면서 전화하면서 전화하면서 난 못본줄 알았어 근데 환승연 야 너무 재밌어 니 봐? 아니 근데 이번주도 왜 안 떴어? 떴어 떴어 오늘 오는길에 기차에서 봤거든 참 재밌어 이번화가 제일 재밌어 니 봤나? 얘는 안봐 진짜? 걔는 그래 보이는데 괜찮은데? 근데 좀 뭔가 술향 덜 난다 응 김모열이네 이거 맵나? 많이 안매운데? 여기 뒤에 미리 이거 써라 이거 너무 먹었던 것 같아요 벌써 행복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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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건 약간 새콤해 맛있지 맛있지? 뭐야?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그냥 콘치즈 식은 맛 음 이건 근데 바로 먹으면 약간 빠삭빠삭해서 더 맛있어 음 니 그게 더 맛있나? 둘 다 맛있어 맞아 콘샐러드 같아 음 먹었어? 여덟도가 너무 맛있어 니가 지금 오돌뼈 잘 열심히 먹고 여덟 그거보다 진짜 약간 애들이 여기 헬스장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슉 그래서 유상조를 재빠르게 한 4-50분 정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환승했다 감사합니다 shouting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기 맛있겠다..냄새 깨친거 아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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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저는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더워서 옷을 새로 사고 지금 저 나까무라 같이 다닌 동기 언니 매장이 경주에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왔어요 언니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데? 짠 커피랑 포토랑 크림 도넛 시켰어요 오우 그때 서울에서 대학생 왔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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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 ... ... ... ...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하잖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근데 어디야? 예쁘다, 근데 어디야? 예쁘다. 예쁘다. 아, 여기가 있나?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예쁘다. 진짜 아메리카노 하나랑 베트남 블랙티 하나랑 페이적쩍 하나랑 그냥 가방이야. 자몽 블랙티? 자몽 블랙티? 네꺼? 그러면 엑시 타고 사진 촬영은 내려서 사진 촬영하고 눈이 먹으러까지 걸어. 그치? 한 10분이면 가나? 걸어서? 휴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만 안 왔으면 좋겠다. 고기 먹고 나와서 날씨를 보고 안 앞지를 갈지 말지 결정. 응. 아, 근데 그걸 정해야겠다. 밖에서 술 어디서 먹고 있지? 근데 그거는 가다가 정해야 돼.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거기 그런 골목 쪽 가서 정하고 싶어. 방남주택 걸고 걸린다 그냥 약간 그런 거 이자가야? 이런데도 괜찮다. 아, 뭐 와인 이런 거 먹을까? 아, 와인바? 와인바? 네. 아, 그 니가 막 나도 와인바 찾았는데 응. 고기집이 왔는데 아, 이거 괜찮은데? 야, 예뻐. 사랑해. 설렀어. 고기집이 왔는데 고기집 너무 예뻐요. 네. 신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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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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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 몇 개 사가지고 기차를 타러 갈 거예요. 기차가 한시 기차여서 근데 지금 경주에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비도 지금은 안 오는데 아마 이따가는 계속 올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마지막 날 보여드리는 방 여기 그 완전 황리단길 앞은 아닌데 황리단길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되는 호텔을 잡았는데 여기 진짜 괜찮아요. 완전 진짜 가성비 가성비 각 오늘은 바로 집에 갈 거라 그냥 추리닝 바지 입었어요. 바지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이제 푸푸푸 데이커리에 빵을 좀 사러 왔어요. 지금 주문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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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보시면 돼요. 아, 네. snake이라도 마음이 안 나올 끊고 있어요. 제가 입을 하면 이제는 그 nên은 이제 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을 놓고서 그리고 식당으로 끊으면 해달라고요. 물을 놓고 주시는 거에요. 네, 물 부 GC 이는 너무 맛있게 먹 där. 물이 안 마신다. 호나, 물이 안아났어. 아들아 여기는 갖고 오는 거에요. 아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거는 본인 따로 해드려요 이거 냉장식품이어서 그렇게 가져봐야 돼가지고 아 근처... 안돼요, 포장해주셔도 돼요 네 맛있겠다, 빵 먹고 싶어 맛있게 드는데?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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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곱밥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대구 살 때 거의 주말마다 대주곱밥 먹었어요. 만촌대주곱밥이라고 원래는 작았는데 되게 크게 허짱해서 간 데 있거든. 저 어제 중학교때 힘들어 봤어요. 제가 그 뒷발이 독수죠. 부러워. 삼촌이 집이었어? 맞아 건물이. 골목 끝나는 데에서 살국수집. 더 남부정으로 가는 그 길에. 알지 알지. 더우름 진짜 맛있어. 여행도 가끔 가. 맛이 똑같아. 귀여워. 말이 있어. 귀엽지? 줄래? 귀여워. 찍어줄까? 동영상?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안녕. 아 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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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provider. 마치고 senses. 자막 we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